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어제 이야기한 것은 문화일보 칼럼인 거죠. 이런 추세를 뒤엎을 획기적 전략이 없으면 지난 총선치는 180도 정도의 참패는 아니더라도 제1당을 탈환하기는 어렵다. 문화일보 사슬입니다. 문화일보가 결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어렵게 하겠어 이런 글을 쓴 건 아닐 겁니다. 결론은 뭐 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어떻든 상황 판단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중앙일보가 비슷한 여당 기세를 올리던 환동훈 효과의 한계 등다라 커진 반윤포위망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국힘을 포위한 이런 소위 범야 세력들의 약진이 눈에 부실 정도기 때문에 국힘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한동훈 효과가 한계가 봉착했고 국힘이 새로운 톨 발굴을 만들지 못하면 어쩌면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국힘의 어려움을 중앙일보는 지금 저렴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윤에 포위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려 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견해를 한 번 짧게라도 말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절대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공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주장만은 전혀 엉뚱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선관위 직원들의 선의에 기반을 둔 그런 주장보다도 저는 인간 자체를 그렇게 크게 믿질 않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 사람이든 반선관위 사람이든 더블당 사람이든 국힘당 사람이든 간에 제가 믿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해서 선거마다 만들어낸 바로 후보의 득표수 자료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람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견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왜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의 입을 저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양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관위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보무도 당당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역대 선거의 선거데이터 역대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계략도 없고 모략도 없고 위정도 없고 거짓도 없고 사기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선거데이터가 뭘 이야기한 겁니까 2014년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속해서 조작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제야 전문가 제야 h님 제야 k님 장영우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일을 해 주셨는데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지금 전수조사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2012년도 총선 여러분들 16년도 총선 2017년도 대통령선거 그다음 내일 발표할 2018년도 지방선거 2022년도 총선 2022년도 대통령선거 모든 선거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대한 전수 분석을 마친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히자마자 제야 전문가가 이런 후속작혹을 뭘 했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해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진짜 투표자 두 명당 더블당 후보의 이름들을 기표된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어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2022년도 동작구을에서는 진짜 투표지 세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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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표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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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표지 그렇게 선거결과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와든 빠든 득표수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걸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김용빈 노태학 체제 박찬진 노태학 체제 김세안 노태학 체제 조혜주 권순일 체제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윤에 포위된 국민의힘이 어떻고 무슨 출구를 만들면 국민의힘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다 뭡니까 제 눈에는 그냥 사기성이 농후한 주장들인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그렇게 뭐죠 비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90% 이상은 뭡니까 가두리 양식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누가 지금 만들었습니까 오나가 누굽니까 선관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현주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규칙을 이용하는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전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용인정 이현주가 여러분 출마하는 장소에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1만 3,610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6.58%를 뻥튀게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고들을 조작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2만 2,201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9.61% 에이 그냥 쌍 그냥 다 뒤집어 두 장 다 한 장을 집어넣으면 위조 투표지 4만 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18.41%로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예상이 가능합니까 전산조작의 가장 큰 특징은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규칙은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했기 때문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가지고 역으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제조공장인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작업을 받아 가지고 제야 H님의 작업을 받아가 제야 전문가가 뭘 찾아낸 겁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한 장을 할 건지 그러면 만 3,610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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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가짜 한 장을 하면 2만 2,201표를 붓고 그냥 화끈하게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하면 뭡니까 4만 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만 3,610표를 집어넣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서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강남 상구에는 전폐하는 겁니다 2만 2,201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정 선거구에 2만 2,201표를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 등록 없이 여러분들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가 똥바가지 쓰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릴 거다 네 눈에는 앞에는 보이는 사람들 다 표처럼 보이지 정신 나간 인간들아 이게 용인정만 이렇게 할 수 있냐 모든 데를 다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러면 다 복원시킨 당대에서 그 상태에서 조작감을 입력하면 이렇게 이러면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거냐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이러면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 가는 것을 다 침묵하고 그냥 다 깔아뭉개는 걸 보게 되면 경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집단체면의 이름들 그냥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용인정 용인정이 아니고 그냥 숫자만 바꾸면 만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만표는 그냥 세 장당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하게 되면 만표를 집어넣는데 만표 집어넣으면 마포갑에서 이기겠습니까 마포의뢰에서 이기겠습니까 동작구의뢰에서 이기겠습니까 동작구갑에서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자랑하는 에이스컵 여러분들 후보인 나경훈 후보도 만삼천표 집어넣으니까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이거를 국힘이 아무 일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들 무슨 바코드를 고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표지 득표소 조작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개수기를 먼저 하고 전면 수개표 다 구란 겁니다 다 가짜인 거죠 왜 모든 작업들은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다 조작이 끝나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윤이 어떻고 이런 게 다 그냥 뭐죠 소설 쓰는 겁니다 근본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자행되어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투표 투표 조작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러면 이번 선거도 보나 마나다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여러분들 뭐죠 가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이 사람들이 규칙을 워낙에 여러분 잘 썼기 때문에 뭐 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만삼천표를 어떻게 쑤셔 넣는지 이게 용인정에서 만삼천표를 집어넣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6.58%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투표준을 만사천표 집어넣은 겁니다 세 사람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한테 보너스를 준 겁니다 이거를 갖고 선관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조작한 거 아니까 데이터를 조작하면 이렇게 다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